오늘은 여자들의 비혼 선언은 믿을 가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아시는 곽정은은 현시점 비혼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과거 그녀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결혼은 만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과 결혼을 했던 거고 만난 지 고작 14일 된 남자와 결혼을 준비해서 했는데 당연히 개폭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저딴 결혼을 해놓고 결혼에 대해서 지옥이 펼쳐지는 제도라고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녀가 겪은 결혼이 과연 정상적인 결혼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여자들의 비혼주의가 공허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드리죠. 지금 여성시대에서 실시간으로 난리 난 비혼이라 헤어지고 왔어 라는 글을 봐보겠습니다. 사귀는 건 8년이 넘었지만 헤어지는 건 1시간이면 되는구나. 비혼이라는 걸 알고 만났기 때문에 언젠가 헤어질 거라 생각했다면서. 8년이나 만났으면 너도 점점 결혼에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 믿었다며 서로 갈 길 가자고 헤어지자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임신하고 싶지 않았으며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네가 헤어지자 말하니까 결혼하고 아기 낳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졌어. 그렇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억지로 결혼시키기 싫다며 비혼 응원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닌 결혼주의자 여자와 결혼하는 네 모습을 생각하니까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자를 보시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은 나도 비혼으로 32살까지 살다가 비혼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결혼 빨리 했다 너도 빨리 해라. 나도 5년 만난 남자랑 헤어지고 비혼 아니라 느끼고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 빨리 해야 한다. 내 주변에도 비혼 비혼 거리다 37살에 40살 남자 만나서 결혼한 언니 있어 결혼해보자. 익명이니까 말하자면 난 회사에서 비혼 외친 거 쪽팔려서 결혼할 때 회사 옮기고 결혼함.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글쓴이는 비혼이라 외쳤지만 난 비혼이 아니었어. 난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여자였어. 제발 다시 만나달라 말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빌빌 기어 다니는 우리 여성의 모습. 여성들이 말하는 비혼이라는 단어에 과연 무게감이 있어 보이십니까. 나랑 같이 맥알만세 외치던 친구들 다 애엄마 된 거 슬프다. 나랑 잘 맞고 fm리즘 이야기 울고 웃던 친구들 다 결혼했네. 라고 말하며 맥알이던 여자들 싹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는 저 모습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저 여자를 설거지한다는 겁니다. 비혼 맥알 fm 외치던 여자가 늙은 남자랑 결혼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시위할 때부터 최강맥알을 꿈꾼다던 친구가 남친 생겼다고 연락 끊었네. 라는 저 말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곽정은 같은 여자들이 입에서 언급하는 비혼에는 아무런 의미도 영향가도 없습니다. 요즘 아가리 비혼 존나 많음 자기 몸값 올리려고 비싼 척하려고 비혼 말하는 여자들 5조 5억명이야. 내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주도권 기싸움 하려고 비혼이라 말하고 있어. 남자가 제발 결혼해달라고 빌 때까지 비혼 선언할 거라 말하더라. 내가 비혼인데 너랑 결혼해주는 거니까 집이랑 혼수 니가 다 해와 이런 말 준비한다더라. 라는 우리 여자들의 수법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에게 비혼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값을 높게 받으려는 수작질에 불과하죠. fm리즘도 그와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힘껏 외치고 있는 거죠 내 인생 설거지 안 해주면 너랑 결혼 안 해준다. 라는 말을 fm리즘으로 외치고 있는데 남자들이 예전처럼 결혼 안 해주고 여자들의 비혼을 응원하고 헤어져 버리니까. 공황장애가 와서 죽고 싶다 말하는 게 지금 한국 여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평화를 외치는 김정은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고 비혼을 외치는 35살 여자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고 돈가스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비혼 좀 해주세요. 남자 인생 망치지 말고